들어가라니까 왜 자꾸 따라 나와. 택시 잡아드릴게 택시 타고 가. 돈이 썩어놔. 요즘 버스 타면 에어컨 얼마나 빵빵하게 틀어주는데 무하루 택시를 타. 들어가 들어가 얼른. 왜, 왜 그래? 엄마, 무서워. 다들 똥나버리면 어떡해? 내일이라도 정수가 여길 찾아오면 어떡해? 그리고 내가, 내가 자기를 자리에 뺏은 거라면 그땐 어떡해? 절대 그런 일 없어. 그런 일 없게 해야지. 내가 정수랑 이민을 가는 한이 있어도 그 여자랑은 절대 못 만나게 할 거야.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, 마음도 크게 무거워. 그리고 네가 정수 자리 뺏었다는 생각 하지도 마. 정수 대신 네가 그 자리 들어간 것도 다 네 운명이야. 뺏긴 건 또 정수 개운 명이야.